응용해볼 봉정은? 오류 아니죠? 무료 버전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스타인 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발명 유튜버 발명킹 밥텔입니다. 7고컬 실험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날이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실험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쓸데없지만 고컬인 만큼 뛰어난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SK하이닉스에서 근무 중이신 김지우, 문진욱, TL님 나와주셨습니다.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랜드 생산 공정 중에 CNC 공정 개발 및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CNC 공정에 속해 있는 조직으로 웨이퍼 두 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붙이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CNC가 뭔가요? 클리닝과 CMP의 약자인데요. 일단 클리닝은 웨이퍼 표면에 오염물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클리닝 방법은 습식, 건식, 물리적 세정으로 나눠집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세정이라고 하면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 반도체 구조가 점점 더 작고 복잡해지니까 화학적 식각을 통해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CMP는 어떤 공정이죠? 케미컬 메커니컬 폴리싱의 약자인데요. 화학적, 물리적으로 연마 방식을 결합해서 웨이퍼 표면을 균일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평탄화 공정입니다. 보통 슬러리로 필름 표면을 약하게 한 후에 슬러리와 압력, 회전 운동으로 연마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웨이퍼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균일하게 평탄화까지 하는 작업이 CNC 공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시니? 멋있다! 그래서 제가 또 CNC 공정을 응용한 쓸고컬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빵 중에 소보로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소보로빵을 먹을 때 소보로 토핑을 제거해서 뭔가 매끈하고 예쁜 소보로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통 그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부분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그 부분만 먹고 싶다. 먹어서 매끈하게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CNC 공정을 응용해서 매끈 소보로를 만드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오 이름도 너무 좋다. 매끈 소보로의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오늘도 아바타 실험으로 진행될 텐데요. 연구원분들이 저와 밥철 씨 중 짝꿍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랑 하고 싶은 사람! 저는 원래는 하영 님이랑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남 출연자니까 양보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에 나랑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은 없네. 저도 전문가 분과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매끈한 소보로를 찾아요! 자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뭐야 어디 갔어? 저기요 아바타 어디 갔어요? 짠! 뭐야 이거 올드하니. 오늘 좀 맞춰봤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각자 아바타 존과 컨트롤러 존으로 이동했는데 우리 진욱 씨, 송하영 님한테 시크릿 직통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오늘 송하영 님에게 다양한 지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하라고요. 시크릿 직통 라인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우리? 자 첫 번째 이제 습식 세정 공정을 응용해서 매끈 소보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습식 세정 공정은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됐나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방막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케미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용액에는 황산, 과수, 불산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에탄올을 저기 준비를 했는데요. 에탄올은 지방을 잘 녹이거든요. 그래서 소보로의 토핑의 지방층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울 안에 에탄올을 넣고 소보로빵의 토핑 부분을 뒤집어서 이제 푹 담가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정들을 적용할 거지만 이게 공정을 적용했을 때 소보로가 잘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소보로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 묻히기 전에 한입 먹어볼까요? 가실 때 저거 소보로빵 다 챙겨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막 뭉개지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집게 말고 손으로 해보실래요? 손으로? 차에서 먹을 땐 그렇게 잘 떨어지더니 토핑만 떨어지는 게 조금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가루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실제 웨이퍼라면 분리 브로켄입니다. 이 정도면 토핑을 떼어봤는데 지금 다 뭉개졌어요. 찢어지고 토핑이 아닌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먼저 보울에 에탄올을 좀 채워볼까요? 볼 한 절반 정도 채울 정도로 에탄올을 좀 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 4 5 1 오 좋습니다. 1 2 3 어떻게 좀 토핑의 변화가 있나요? 어 더 맛있어 보입니다. 촉촉해진 느낌? 어떻게 잘 제거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안 묻힌 것보다 잘 떨어지는 느낌인가? 손으로 과격하게 한번 뜯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해야 되는데요 예쁘게? 굉장히 과격하신대요? 문질렀을 때 지방층이 잘 분리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는데? 에탄올의 힘! 근데 확실히 용액이 많이 닿은 가운데가 더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떼는 것보다 에탄올을 묻힌 게 확실히 더 잘 떼지네요. 전 이것도 뭉개질 줄 알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딱 토핑만 떨어진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저희 완성전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실험이 끝났습니다. 토핑이 깔끔하게 잘 제거된 것 같나요? 위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제거가 됐고 다만 일부 파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간상에 약간의 감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누가 먹었어요? 다시 채점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보니까 훨씬 낫네요. 파인 부분 감점 5점에서 20점 어떨까요?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어느 정도 타협 봐서 19점 하죠. 다음은 실용성 에탄올에 담그기만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거의 만점을 줘도 되지 않나. 오 생각해보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용성에서는 만점을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다들 집에 에탄올이랑 핀셋 정도는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다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점을 줘도 괜찮을까요? 실험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좋았지만 조금 감점 사이 23점? 만점 드렸고 23점에서 24점. 습식 세정을 응용한 매끈 소보로의 점수는 76점입니다. 매끈 소보로를 만들기 위해 두 번째 응용해 볼 공정은 물리적 세정인데요. 준비된 워터필링기로 소보로 빵 위에 물리적 충격을 줘서 표면을 연마시키려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미세물방울 입자나 메가소닉 등을 이용해서 물리적 충격을 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메가소닉은 고수파 진동으로 미세물방울 입자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워터필링기도 진동과 물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쓰는 메가소닉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메가소닉 말고 슈퍼소닉으로는 안 되나요? 여기서 팬심을 드러낸다고? 한 분은 이제 물을 조금씩 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프레이로. 그리고 한 분은 워터필링기로 소보로를 좀 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네. 와... 너무 인심이 후한데요? 오... 껌칼로 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어때요? 그냥 파내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부드럽게 쑥쑥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아니 아까 그 에탄올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빵에다가 물 말아 먹는 느낌? 이제 소보로 층만 잘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죠? 네, 완전 색깔도 너무 균일한 것 같아요. 아니, 소보로 빵이 극진빵이 돼버렸네요? 진짜 뭐 엄청 깨끗해졌어요. 두 번째 실험이 끝났습니다. 앞의 실험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매끈매끈하게 깎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24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곡활성! 이거 진짜 곡활하다. 저는 진짜 곡활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 소보로를 이렇게 벗겨냈죠. 저희가 직접 쓰는 메가소닉 공정과도 꽤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썼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좀 설득되는데요? 실제 공정을 그대로 옮겨놨다. 저는 23점 주겠습니다. 물리적 세정을 응용한 내끈 소보로의 상품은 88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바빠타 들리시나요? 자, 이번에 뭐 하나요? 채찌테일 다음 실험을 설명해줘. 마지막으로 응용해볼 공정은 건식 세정인데요. 오류 아니죠? 무료 버전인가 봅니다. 여기 앞에 준비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활용해서 소보로 토핑을 제거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너무 벗걸인데? 소화기로 소보로의 토핑을 다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약간 뭔가... 상식상 뭔가 상상은 안 돼요. 빵이 날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건식 세정에서 가스와 플라즈마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실제 실험 단계에서 구현하는 거는 좀... 불협적. 그래가지고 이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안에 그 이산화탄소 가스가 들어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좀 이제 비슷하게 실험을 해본다. 빵에 소화기를 분사해주세요. 괜찮으신가요? 크림, 생크림 소보로가 됐어요. 근데 그 하얀색은 뭐죠? 이렇게 생긴 게 드라이아이스입니다. 소화기에서 이산화탄소가 고압 상태로 있다가 그 대기 상태로 나오면서 압력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동시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진행했던 물리적 세정 방식을 추가하면 굉장히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공정에서도 드라이클리닝 공정을 진행한 다음에 후에 진행하는 세정 공정으로 강한 압력을 분사하는 스크러버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한 압력에 공기를 내뿜을 수 있는 에어 컴프레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뿌려주세요!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요? 우와... 어? 잠깐만! 어? 그냥... 이거 그냥 반... 빵이 반 쪼가리가 나버렸는데요? 빵이 됐어요, 빵! 짜잔! 빵까지 완벽하게 제거된 것 같군요. 그래도 충분히 완성된 것 같으니 완성존으로 이동해볼까요? 마지막 실험이 끝났습니다! 완성존에 이렇게 모여있는데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만족스러우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 딱 인정해주시는군요! 다른 건 몰라도 고퀄에는 점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관! 한번 볼까요? 미관 2위! 미관이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예쁠까? 뭔가 박물관에... 아... 예술관에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은 그럼 저는 미관 1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술성을 인정해서 저는 그럼 20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15점으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네요. 선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권식 3점을 응용한 매끈소보로의 점수는 72점입니다. 매끈소보로를 만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점수가 제일 높은 물리적 세정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와! 왜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아닌 거죠? 아무래도 그거는 반토막이 짠 잘려나가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5대 공정 중 CNC 기술을 이용해서 셀코칼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세정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실제로는 습식 세정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세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건식 세정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욱 지우 TL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반도체 공정을 항상 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생활에 써볼 일은 없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흔히 볼 수 있는 소보로 빵이랑 소화기 이런 것들로 저희가 생각하던 반도체 공정을 약간이나 막 구현을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CNC 공정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오늘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들로 여러분들에게 CNC라는 것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늘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역시나 쓸데없지만 고퀄인 실험을 해봤는데요. 작은 궁금증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실험 정신은 계속됩니다. 안녕 안녕